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예 아니, 여긴 어디지? 쌤이! 쌤이! 정신 차려봐! 여긴 어디야? 나도 여기가 어딘지 잘 모르겠어 누구야? 으! 하하하하하하 나는 네 방을 지배하는 마왕이다 음 하하하하하하 너희들은 제 한 시간 안에 내가 낸 암호를 찾아 그곳에서 탈출해야 할 것이다 탈출하지 못하면 그 방과 함께 폭발할 것이다 으! 하하하하하하 뭐라고? 에이, 그럴리가! 뭐? 꿈짝도 안 해! 무식하긴 문을 열려면 숫자 암호를 찾아 그곳에 맞춰야 한다 그럼 모니터를 한번 보실까? 게임 시작! 시간이 표시되었잖아 저기 쌤이! 안 열려? 잠겨있어 이 금고를 열려면 암호를 알아내야겠는데 여기서 소리가 난 것 같은데 볼트! 니가 열어봐 싫어! 니가 열어! 니가 열어! 쫄기는 게임할 때 보면 이런데 아이템이 있기 마련이라고 에잇! 하하하하! 역시! 내 말이 맞았지? 어? 그런데 이게 뭐지? 아마도 저 미니금고의 번호를 풀 수 있는 암호가 아닐까? 근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암호를 풀지? 음... 암호를 풀 수 있는 다른 힌트를 찾아보자! 좋아! 알았어! 아이스크림이 있잖아! 크으! 안 그래도 방안에 갇혀서 더웠는데! 음... 음... 어? 뭐하는 거야 볼트? 어? 아유 미안 쌤이 너무 더워서 니 것까지 내가 다 먹었어 암호는 안 찾고 뭐하는 거야! 흐흑... 잠깐! 볼트! 여기 와서 봐! 이렇게 배치해서 암호를 풀 수 있는 것 같아! M I N F 풀었어? 쌤이? 응! 암호를 풀었어! 오! 대단해! 암호는 319야! 이게 뭐야? 장난감이잖아! 악당 녀석! 우리 속였어! 악당 녀석! igning 엄청 그가 조 juntos 배 numa 롱 os 전 籠 멃 뭐, 뭐야? 정말이군 잘했어 볼트 치 으하하하하하 드디어 첫 번째 암호를 찾았구나 재밌군 이런 식으로 마지막 암호까지 찾으면 탈출할 수 있겠어 어, 찾았다 볼트 두 번째 암호는 뭐야? 쌤 쌤이 나 갑자기 배가 으아아아아아 뭐? 뿡 뿡 뿡 뿡 뿡 뿡 아유 아유 화장실 급하다 급해 solve 어어 열리지 않아 whistles 반 처음 이 묵롱 열쇠는 풍선 안에 있지 롱 륵 하하하하 흐 하하하하하하 하지만 그 풍선은 전부 폭탄으로 되어 있지 뭐어? 뭐라고? 알아서 잘 찾아보라고 하하하하하하 아휴 일일이 찾을 시간 없어! 그냥 다 밟아버려! 뭐라고? 어우 쌀 것 같아! 빨리! 내가 왜 이렇게 무식한 방법을... 아휴! 으아... 볼트... 여기 화장실 열쇠 찾았다... 살았다... 말트... 엫... 그러게 아까 그 많은 아이스크림을 다 먹어서 배탈이 난 거잖아! 하지만... 3번째 암호를 찾았다구. 그럼 이제 마지막 암호만 알면 탈출할 수 있어! 쌤이! 시간이 없어! 이제 어떡해! 니가 화장실에 너무 오래 있어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! 뭐? 그럴 수도 있지! 어? 으! 하하하하하! 저런 저런! 등잔 밑이 어둡구나! 음! 하하하하하! 등잔 밑? 그거야! 얍! 얍! 찾았다! 에헥! 벌써 시간이... 이번엔 운이 좋았지만 다음번엔 더욱 강력한 방탈출을 준비하겠다! 으악! 하하하하! 아이 눈부셔... 우와 탈출이다! 살았어 쌤이! 야호! 자! 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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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이! 탈출이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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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screwed! 아이구 Evening 으아응! 아이으 어어뛸! 으응! 헉! 허어? 여긴 어디지?! 안풀려 맥스! 맥스! 정신 좀 차려봐! 어? 내가 왜 묶여있지? 루시!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야? 나도 몰라.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. 드디어 정신이 드는가? 미니 특공대. 넌 누구야? 너가 우릴 묶어둔 녀석이냐? 어서 이걸 풀어줘! 나는 어둠의 마법사. 너희들이 가진 에너지를 빨아들여 더욱 강력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 붙잡아 왔지. 아니, 뭐라고? 벌써 내 능력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으니... 다리를 보시지 그래. 아니, 내 다리가 검은색으로 변했어! 나도 마찬가지야! 앞으로 한 시간만 지나면 너희가 가진 에너지를 모두 잃고 소멸하고 말 것이다. 그러면 나는 미니 특공대의 강력한 에너지를 손에 넣을 수 있지. 이건 옳지 않아! 에너지를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? 햇빛을 보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 말라고. 하지만 이 방을 탈출하려면 특수장치 속에 든 열쇠가 필요하지? 특수장치는 다섯 가지의 도형을 알맞게 맞춰 넣어야지만 열쇠를 꺼낼 수 있지! 과연 묶여있는 너희들이 에너지를 다 빼앗겨 소멸되기 전까지 이 방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? 그럼 난 이만! 아... 맥스... 이제 우린 어쩌지... 응? 맥스... 걱정 마, 루시! 우리 둘이 힘을 합쳐서 그 악당 녀석이 돌아오기 전에 어서 탈출하자! 고마워, 맥스! 고마워, 맥스! 힘내서 탈출하자! 이게 악당이 말한 특수장치인가? 동그라미, 세모, 꽃, 하트, 별 모양을 맞춰야 열쇠를 꺼낼 수 있나봐! 어서 도형을 찾아보자! 그래! 여기 동그라미 찾았다! 아니... 이게 아닌가? 맥스! 색깔도 같은 걸로 맞춰봐! 알겠어! 그럼 어디 보자... 루시! 네 말대로 하니까 맞았나봐! 드디어 하나 맞췄다! 희망이 보여! 좋아, 맥스! 계속 찾아보자! 어? 어? 여기 과일 바구니가 있네? 어? 그런데 과일이 아닌 게 섞여 있잖아? 아!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! 루시! 뭐라도 찾았어? 뭐하고 있어, 루시? 짜잔! 어? 주황색 삼각형! 칼을 이용해서 당근을 삼각형 모양으로 썰었어! 어? 잘했어, 루시! 그렇담! 나도 이걸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지! 우선 이거랑 이거를 섞고 이렇게 이렇게 휘휘 저어주는다! 어우 좋아! 보라색이 되었다! 모형 틀을 이렇게 짜잔! 완성! 흥! 루시 이것 봐! 나도 보라색 꽃 모형을 만들어냈어! 우아! 이제 두 개 남았어! 아니! 으악! 흑! 마법사가 돌아왔어! 숨어! 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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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좋게 벌벌 뚫며 잘 있었느냐? 흑! 아니! 이, 이 녀석들이 어디로 달아났지? 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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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당이 돌아왔어! 어떡하지? 흑! 흑! 저기! 저 악당 녀석 도형을 가지고 있어! 루시! 협동 공격으로 악당이 가진 도형을 빼앗는 거야! 흑! 알았어! 작전을 생각해보자! 흑! 이 방은 잠겨있어! 그렇다는 건 아직 여기 어딘가 숨어있단 말이군! 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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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에 숨어있느냐? 생쥐 같은 녀석들! 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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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밑에 숨어있나? 흑! 여긴다! 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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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시! 뜨다! 좋아! 별모양을 빼앗았어! 빨리! 어! 맥스! 괜찮아? 어! 으악! 으악! 어느새 움직일 수가 없어!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에너지가 벌써 절반은 빠져나갔겠구나! 이젠 너희 끝장이다!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이제 몇 분 정도면 너희는 완전히 소멸하게 될 것이다! 탈출은 꿈도 못 꾸겠지! 하하하하하하하 으흐흐... 이럴 수가... 흠, 그렇게는 안 되지 이거나 먹으라 흠, 정의를 잃지 않는다면 내 힘은 언제나 솟구친다 이랴 마지막으로 하트 하나 남았어 음, 근데 하트 모형을 어디서 구하지? 자, 렉스! 어? 루시! 이건? 이거 너랑 나눠 먹으려고 가지고 있던 하트 모형 쿠키야 이게 마지막에 도움이 될 줄은 몰랐네 이제 이 열쇠로 문을 열 수 있겠어! 열렸다! 나가자! 와아악! 으아악! 맥스! 우리의 힘으로 드디어 탈출했어! 난 우리가 해낼 줄 알았어! 예! 와아악! 신난다! 와아악! 신난다! 신난다! 와아악!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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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